아 나 뭐 있는 줄 알았잖아. 이거 진짜. 안 들어왔는데? 하이 지우. 아 형 연락. 얼마 못 듣게 보았지? 그렇게 오랜만에 보나? 뭐 누굴까? 이 앞에. 보아 씨는 아닐 거야. 이 앞에 출근하시고. 아 나 너무 놀랬잖아. 지금 여자 스트립했었는지 봤잖아. 남자야 이제 이것만 알려주세요. 지우야. 네. 여자는 마음이 죽지 않게. 아 이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.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. 흰생으로서 또 다 그게 좀 있어줘야 돼. 난 남자친구가 짓을 짜고 이런 거 있잖아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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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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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게. 힐링원에서 그렇게 하고. 아. 그게 뭔가 관례를 만드는 거 같아.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룸팀에는 소리가. 소리가 하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. 나는 나 들어와서 졌다고 말을 듣기 싫어. 나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까. 어. 맞아. 맞아. 아. 진짜. 한 명씩에 눈물이 많아요. 난 남자친구가 짓을 짜고 이런 거 있잖아. 진짜. 진짜. 눈물. 좀 있지 않아요? 난 눈물 없어요. 난 눈물 없어요. 눈물 없어요. 나. 그러면 쪽파로 가자. 나. 형님 나이는 아직 비글. 나이 묻지 마세요.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. 아. 잠깐만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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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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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여덟 안 되겠다. 웨이도 마스터가 아기 같은 느낌이 들어. 이떡이는 귀요미 이떡이는 귀요미 이떡이는 귀요미 노래는 오케이 고 해요?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이름은 안 돼요 아유 참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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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려주세요 제발 해보자 왜 손가락을 물어? 손가락 내가 물어 둘이 싸우겠는데 둘이 싸우겠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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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